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에요. 오늘은 제가 성경이야기를 읽어드릴 건데요. 제목은 로어링 레스큐 하나님의 이야기를 읽어드릴께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읽어드릴께요. 네.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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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래서 다니엘은 아주 좋은, 아주 지혜로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주 좋은 일을 가져왔어요. 잠시만, 고마워!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Darius가 정해졌어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을 기도하여 왕에게만 왕을 믿지 않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은 어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고 했어요. Darius가 정해졌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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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그래서 그 왕이 자기가 속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도 뭐지? 한 번 저랑 규칙은 못 바꿨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줬어요. 왕은 걱정하고 있잖아. 왕이 내 좋은 친구였어요. 네, 다이아몬드를 받았어요. 그녀가 왔어요. 그녀가 오셨죠. 그녀가 랩의 목소리를 닫았어요. 다이아몬드가 안에서 불가능해요. 다니엘이 있어도... 사자들이 덤버들을 하려고 했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사자들을 착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무사히 잘 있었어요. 기도했더니 다들 귀엽네요. 다들. Was Daniel arrested and thrown into the lion's den because he prayed to God? 맞죠? 어? 어? 뭐지? 많은 걱정이 돼서 다음날에 사자굴에 갔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서 봤는데 다니엘이 살아있었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었어요. 어? 어? 귀엽죠 사자가. 귀엽죠 사자가? 봐봐요? 사자가 더 격개 동무하고있어요 잠시만요 이걸 잘못 봤나봐요 다니엘 덕분에 그 사람들을 믿게 했어요 어 여기 우리 궁전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뭐지 뭐지 어 한 다니엘이 믿는 진짜 라고 음 좋고 그런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어요 아 하고있어요 그 세사람들에게 벌을 줬어요 에퍺 그 아 음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가 오늘 인형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인형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잠시만 이걸 더 계속 키우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안 켜진대요. 네, 이 화면으로 제가 제가 어떤 인형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네, 데리고 오겠습니다. 기다려봐요. 잠시만요. 제가 그 인형을 데리고 올게요. 네, 데리고 왔습니다. 어, 얘는 셋이에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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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우선 한 명씩 소개해드릴게요. 얘는 보라예요. 이름이 보라예요. 안녕, 나는 보라야. 나는 털이 몸에 아주 복슬복슬 나있어. 호텔을 올리면 호텔을 올리면 목도리가 된다. 다음 친구. 그럼 난 벌써 끝난 거야? 또다다다다다다. 다음 친구는 얘예요. 얘는 쇼콜라랑 얘예요. 뭔가 초콜릿색이랑 비슷해가지고 초콜라라고 지었어요. 안녕, 내 이름은 쇼콜라야. 내 눈이 잘 안 보이지? 역차 역차 코는 못 보여주겠다. 내 눈은 엄청 작아. 안녕. 얘는 바닐라예요. 얘가 바닐라 새끼래서 바닐라라고 지었어요. 네, 하고 쇼콜라랑 바닐라는 쌍조림이랍니다. 안녕. 보고 싶었어. 누가 먼저 태어났냐고요? 쇼콜라가 쇼콜라가 먼저 태어났다고 칠게요. 네, 그러면 안녕. 잠시만요. 이걸 줄여야 돼서. 우와. 나도 살짝만. 네, 이제. 네, 안녕. 안녕. 안녕.